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입니다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 주위에 많죠 머리 아파 죽겠다, 배가 아파 죽겠다, 도변 마려 죽겠다, 잠 못 자 죽겠다 등등 이렇게 아파 죽겠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죽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정말 고통이 심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 병 자체로는 절대 죽을 수 없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병이 아닐 것 같고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요 오히려 죽는 병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닥터 유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의사된 지가 40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병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죠 그런데요 병을 갖다가 그 많은 병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한쪽에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다른 쪽에는 안 아픈데 죽는 병 이게 반대죠 죽는 병은 안 아픈 겁니다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그리고 안 아픈데 죽는 병 말씀드린 대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은 정말 고통이 큽니다 반면에 안 아픈데 죽는 병은 고통이 적죠 이게 실체가 뭐냐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은 기능장애입니다 몸의 기능장애, 마음의 기능장애 반면에 안 아픈데 죽는 병은 몸의 구조의 이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질의 이상인데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이 구조나 기질을 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검사는 그러니까 안 아픈데 죽는 병은 당연히 검사의 이상이 있죠 반면에요 기능을 보는 검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이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은 거의 고질병입니다 이게 낫질 않아요 약을 먹어도 그때만 반짝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렇게 되죠 고질병입니다 반면에 안 아픈데 죽는 병은 한 번이죠 그걸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고요 이거는 죽고요 불과 되지도 않고요 불과 되기도 하고요 누가 주로 걸리느냐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주로 여자와 청소년입니다 반면에 안 아픈데 죽는 병 주로 남자죠 그렇다고 뭐 남자가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안 아픈데 죽는 병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쪽에 더 많이 걸리느냐의 문제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위계양하고 기능성 위장장애 위계양하면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내시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휴 위가 이만큼 헐었어요 뻘겋고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하신 분이 놀라시죠 어휴 위가 크게 헐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나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위계양에는 구조 그러니까 기질의 변화가 있는데 나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별로 없고 반면에 기능성 위장장애는 내시경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염증이 있을까 말까 뭐 다른 소견이 있을까 말까 그 소견하고 증상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반면에 증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아파 죽겠고 속이 몇이 꺾고 복통이 있고 뭐 설사가 나고 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소견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소견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프고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병들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암 네 그래서 끝이 될 때까지 거의 막바지에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소견만 있고요 검사상의 이상만 있는 거죠 안 아픈데 죽는 병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네 이게 차이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아까 제가 검사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당사인 나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자꾸 불안해집니다 혹시라도 혹시 진단한 의사가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뭐 암이 이제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 이걸 놓친 거 아닐까 하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를 더 받으려고 그러죠 또 검사를 이 검사해달라 저 검사해달라 아니면은 한 병원에서만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원 저 병원 혹시 저 병원에서 혹시 잘못했을까 봐 또 딴 병원에 갑니다 예 그래서 검사를 자주 여러 받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다면 치료해도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약이 됐던 뭐 한약이 됐던 무슨 어떤 건강식품이 됐던 그때뿐입니다 또 재발하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어느 한 군데 병이면은 뭐 위의 병이면 위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위가 아팠다가 머리가 아팠다가 뒷목이 아팠다가 뭐 소변이 자주 마려웠다가 감기가 뭐 심하게 들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픕니다 네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프다 이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의 특징이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몸과 이제 마음의 기능 장애인데요 이게 몸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3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몸 또는 마음의 병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3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3이라는 건 뭘까요 일상 또 일 관계 또 내가 사회에 대해서 무슨 기여를 한다면 그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3회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 몸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의 지장을 받습니다 뭘 못하죠 그래서 이걸 삶의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내 삶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내가 아프니까 가족도 이게 참 걱정이 많고 이게 힘들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겠죠 그럼 또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 중에서도 병든 사람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나만의 병이 아니고요 가족의 병까지 된다는 거죠 이게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인데요 이 도대체 실제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능장애라고요 몸의 기능장애 마음의 기능장애 몸의 기능장애를 갖다가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신경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을 잘 못했어요 사양 사람들은 이게 몸의 병 마음의 병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몸의 병은 몸의 병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은 뭘까요 뭐 정신병 이렇게 나눠진 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몸의 병입니다 몸의 기능장애인데 마음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신경성이라고 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매일 겪는 일인데요 근데 증세는 이제 몸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성 위장장애라든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장애라든지 뒷목이 근육이 뭉치는 근막 통증 증후울이라든지 아니면 저항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몸의 기능장애입니다 마음의 기능장애는 뭘까요 네 마음의 기능장애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요 괴로워 죽겠다 뭐 불안해 죽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공황장애 정말 죽겠습니다 뭐 그리고 불안 우울 강박 건강염려증 네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기능장애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몸의 증상을 갖다가 또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죽겠고 아파서도 죽겠고 네 이게 이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의 실체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그리고 진짜 안 아픈데 죽는 병을 갖다가 하나로 또 간추려 보겠습니다 크게 병을 질병과 노화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이 바로 안 아픈데 죽는 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병원에 많이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이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병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통증 기능장애 청소년의 병 자녀의 병 그리고 비만 외모까지 네 이게 이제 바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의 실체죠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도대체 이게 왜 걸릴까요 제가 늘 모든 병은 거의 원인이 같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병으로 보면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원인은 정말 같습니다 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몸의 반응을 통해서 다른 거를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원인은 같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힘든과 지나침입니다 뭐에 대해서 힘든과 지나치냐 내 몸무함에 대해서 뭐가 지나치고요 또 내 일상에 대해서 그것이 놀기가 됐던 뭐 운동이 됐던 모임이 됐던 네 그게 또 지나치고요 힘들고요 그리고 내 일이 힘들고 지나칩니다 어떤 일이 됐던 내가 무슨 성취를 하려고 했던 뭐 학생들한테는 그게 공부가 되겠죠 또 요즘 정말 힘들고 지나친 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사회 환경 때문에 또 힘들고 지나치죠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예민함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지나치게 또는 힘들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또 예민함이죠 네 세 번째가요 이렇게 힘들고 지나쳤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지를 못해요 잘 자야 되잖아요 잘 자지를 못해요 네 잘 자지 못하는 것 같다가 꼭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비숭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쉬지 못하니까 좀 쉬려고 하는 게 또 어디로 가요? TV, PC,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이게 쉬는 것 같지만요 뇌를 갖다 과로를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뇌를 과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성들한테는요 만성탈수 그러니까 커피, 차, 음료만 마시는 것 뭐를 안 마시고 그러면은 내 몸에 물부족이 옵니다 한 2% 정도의 물부족이 와서 내 몸이 기능을 하는데 허덕허덕 하면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탈수도 원인이 되고요 운동이나 몸 쓰기를 안 하는 분들은 그것도 또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그것도 또 원인이 되죠 이렇게 원인을 아셨죠 그러면은 완치훈련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뇌가 완치원학입니다 다른 구조의 병, 기질의 병은요 의사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되겠죠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항암요법을 하든지 이건 정말로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아무리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식품으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뭐 시술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되돌아오고 떼어 되돌아오고 하거든요 누군가 뭐 가족이 아니면 남이 아니면 의사가 다른 전문가가 고쳐달라고 해봐야 뇌가 그대로 있는 건 절대로 못 거칩니다 그래서 뇌가 완치원학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약을 드시고 있다면 약을 끊은다는 건 아닙니다 약이 그래도 증세는 도움이 되거든요 당장의 증세는 도움이 됩니다 완치를 못 시켜도 현재 약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생각 훈련인데요 그럼에도입니다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완치하겠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내가 증상이 심해서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못 고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완치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을 하겠다 현재 아프니까요 아픈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마음 훈련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을 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깨어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10% 줄여서 하기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하라고요 멍빈둥입니다 심훈련을 하는 거죠 멍빈둥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예민한 사람은 둔감 훈련 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쉼훈련 숙련 훈련 그리고 생각이 많거나 TV, PC,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아니면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훈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다 줄이면요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하게 돼요 내가 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무료 심심 답답하게 돼요 그러다가 2단계도 넘으면 우울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하는 거죠 만성탈수인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이 됩니다 내 몸 회복 훈련을 하면서 가족들이 도움을 주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신해 주기가 아닙니다 일단 이 병이 어떤 병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 그래서 고통이 너무 크구나 여기까지 지지는 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고 그게 그것을 문제시하면 병이 더 커집니다 그게 뭐 잘못될 수도 있어 불구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은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병과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가급적이면 동의해주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최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 최대 반응 조금이라도 뭔가를 완치를 원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를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최대 반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신해 줬죠 반응 그런데 점점점점 그 대신해 주기를 줄여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이제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가든지 약간 구렁이 담나고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내가 덜 하는 거죠 내가 덜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더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불안이 줄어들고요 생각이 줄어들고요 생각이 줄어들면 증상이 줄어듭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서 증상이 좋아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원인이었던 일관계 쉽게 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었으니까 일관계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내 성취 그리고 내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쉽게 하기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쉽게 하기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죠 그래도 아직도 증세가 남아있는 분들은 매일 운동에 밀당 운동을 하시는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들으시는 것은 어떤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30분 이상 어떤 강도로 이렇게 들으셨죠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매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도 상관없고요 언제 하셔도 상관없고요 매일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무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일단 시작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정해놓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개는 작심 3일입니다 3일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실 생각을 하세요 한 번 하루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생기죠 어제 한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대로 하든지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조금 지나쳤으면 조금 덜 하든지 조금 더 하는 것을 밀리기라고 그러고요 조금 덜 하는 것을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밀당 그래서 매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남았죠 혹시 비만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몸이 많이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프든지 아니면은 당장 완치를 해서 신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3개월이면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